올리브 스마트 이어 플러스는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 음성 증폭 솔루션입니다. 올리브 스마트 이어 플러스에 가장 적합한 이어팁을 찾는 것은 편안한 착용감뿐만 아니라 올리브 스마트 이어 플러스의 성능을 최대로 즐기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올리브 스마트 이어 플러스에 적합한 사이즈와 착용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스마트 이어 플러스의 우레탄 이어팁 사이즈는 5가지입니다. X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X 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어팁은 색상으로 구분되는데 X 스몰 사이즈는 노란색, 스몰 사이즈는 빨간색, 미디움 사이즈는 녹색, 라지 사이즈는 파란색, X 라지 사이즈는 흰색입니다. 올리브 스마트 이어 플러스에는 미디움 사이즈 이어팁이 이미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대부분의 사람 귀에 잘 맞는 크기이기 때문에 기본 장착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이즈의 이어팁도 착용을 시도해 주세요. 올리브 뒷면, 터치패드를 피해 측면을 잡고 착용해 주세요. 이어팁 끝을 잡고 누른 상태로 귀에 삽입해 주세요. 이어팁은 귀에 삽입되면 팽창하여 단단히 고정됩니다. 올리브 스마트 이어 플러스를 귀에 부드럽게 삽입하고 살짝 돌려줍니다. 이 때, 외부 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느껴지면 올리브가 귀에 잘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귀에 가장 잘 맞는 이어팁을 찾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동영상과 기타 자료를 보시려면 올리브 유니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올리브 유니온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